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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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거 신발 다운 거 때문에 다 해 하는 거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게 무슨 일? 이거 뭐야. 야, 이거 뭐야. 야, 이거 뭐야. 솔직히 칼국수는 못 참지 않니? 낙지볶음 칼국수가 메인드래. 이거, 이거 뭐야, 뭐야. 이게 감자전이에요? 이게 감자전이에요? 우리가 알던 감자전이 아니다. 이거 너무 신기한데.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이거는 엄마의 감자전이에요. 조절 한번 해 봐봐. 아, 이게 신호다가 뭐야? 아야. 이게. 이렇게 삐아차 이렇게 올렸구나. 여기, 여기 맛집인가 봐. 여기, 여기 맛집인가 봐. 그만. 아씨, 먹자, 먹자. 아유, 우리 속이 봐. 먹는 거 봐. 진짜, 먹자. 내가 먹을 gender. 간다, 그 감자전 먹으면 진짜 밥나. 네가 너무 좋아할 맛이야. 그러니깐?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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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권이랑 우리나라를 파주시면 딱이나다 가져와. 딱이야. 그치. 근데, 월들랑에 해 가지고. 야, 이게, 일본,cles. 조개 같다. 네, 조개가. 오도둘. 태어내, 손내 보도둘. ctive Чер개 참치!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진짜 마른다. 미친 거 아니야? 엄마, 나로 낙지 먹을지. 너도 낙지 먹고 싶어? 매울 걸? 헹궈서 먹으면 돼. 엄마, 이 낙지 헹궈서 먹어도 돼, 나한테. 너 헹궈도 매울 거 같아. 둘이 막, 송이야 이거. 많이 헹궈도 돼. 많이 헹궈도 된다고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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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